그게 섹시거든 엄마는 청순인데 막 튀어나올구나 물에 몸에 맡겨 섹시한 물을 땀 이런 거에 되게 친해져요 물에 친해져야 돼요 뭔가 약간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이 중요하구나 아니 그걸 뭐 진지하게 다 적어요 진지하게 아 진짜로 설거지 뭐 저저 꽃꽂이 흰 와이셔츠 다 적어놨어 진짜로 아니 집에서 한 번 해볼게요 4단계 지금까지 좋아요 반응 좋아요 4단계는 TV 보면서 커피를 마실 때는 헐렁한 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한쪽 어깨가 약간 무슨 색 같이 흰색이어야 돼요 다 흰색이어야 되는구나 이 디테일이 진짜 말씀해 보세요 헐렁한데 이렇게 어깨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마시다 딱 내려가면 바로 올리면 안 돼요 볼색까지는 올리면 안 되고 기다려 기다렸다 그리고 3초 1 2 3 어? 거기서 디테일하고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있잖아요 불구사 자국이 이만하게 그게 디테일이야 그게 디테일이야 그게 현실 아니에요? 봐줄 시간을 좀 줘야 내 쇄골과 내 어깨 라인을 봐줄 시간 3초를 딱 보고 3초 어? 하고 눈 아이컨택 집에서 연구 많이 가려 연기인데요 연기? 연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이거는 주로 연구인데 지금 연구 아니에요 아니 써몰만한 게 몇 개 있어요 아니 왜냐면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랑 같이 살기 전까지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남자친구나 이렇게 집에서 초대하고 요리하면서 옷을 계속 갈아입어야 되지만 잠깐만요 근데 좀 맞는 거 사 입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패션 요즘 패션이죠 이거 입고 흘러가 있잖아요 본인의 의도는 그런데 우리 봤을 때 진짜 황당하겠다 이렇게 흘렀는데 야 너 옷을 왜 이렇게 큰 거 입었잖아 제가 오늘 사실은 사회 초년생이고 이러니까 한 줄이 없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랑 되게 많이 배우려고 왔거든요 한 줄이 이미 한 줄이 나왔네요 4단계까지 4줄 있잖아요 4줄 4줄에 4줄을 거기다가 섹시해지려면 하여간 흰색 옷을 입고 물을 적셔라 물을 적셔라 여기 원영 씨 남자분 어때요? 지금 이렇게 해서 아니요 넘어갈 만한 구속이 있지 않아요? 무조건 인정이죠 그 정도의 본인의 의도와 생각을 갖고 이렇게 보여준다면 남자 참죽이 있어요 그렇죠 뽀뽀지 할 때 남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뽀뽀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게 가만히 좀 있어봐 이렇게 옷 갈아입고 또 검정색 눈썹 눈썹 요리도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러 또 살고자고 근데 일단은 남자랑 있을 때 시간은 많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? 옷 갈아입어야 돼서 옷 갈아입고 몸을 계속해야 돼서 그 사람은 머리에서 바라만 봐야 돼 그렇죠? 애간장 펴했네 애간장 펴했네 진짜 애간장 펴는 게 애간장 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노출한 거 말고 어깨도 살짝살짝 와이셔츠로 너무 풀지도 말고 그럼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거네요? 하려고 항상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언제 데뷔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옷을 항상 갖고 다닐 4벌 정도는 4벌 정도는 4벌 정도는 좋은 얘기 많이 하네 본인의 집이 아닐 때는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 마지막 거는 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마지막 게 뭐죠? 그 이렇게 이렇게 골곤 털 실루션 니트로 약간 이렇게 안 내려가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늘려가지고 아니 그 전에 눌려야 돼 눌렸는데도 안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면 어깨를 좀 이렇게 3일 안에 해볼 게 생겼네요 저는 요리도 잘하겠나마 최원영 씨의 한주류입니다 바로 옆 사람한테 배워라 예 어어 어어 제가 이렇게 약간 뭐 파이팅 있게 하고 뭐 아까 뭐 팝팝 이런 생활 속에서 갖는 게 지금까지 지내으면서 어떤 좀 인상적인 기억 그분이 있는 순간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군대 시절에 제가 조교 생활을 했거든요. 그래서 조교 생활이 사실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. 훈련병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뒤늦게 더 자고 식사 같은 거 다 하기 전에 빨리 먹고 관리해줘야 하고 하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충이 좀 있는데 병장 달기 전쯤이었어요. 진짜 떼악볕에서 자고파하고 이러는데 이게 인생이 막막한 거죠. 여기가 벗어나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점점 기운이 빠지고 근데 이제 땡볕에서 그날도 막